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GitHub의 코드 수정 사항들을 푸시하고 풀하는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Git은 그 자체로도 버전 관리에 있어 아주 유용한 툴이지만 동료들과 함께 협업을 하실 때 이제 GitHub을 가장 많이 사용하시게 될 건데요. GitHub 말고도 GitLap 혹은 GitBucket 등 다양한 서비스가 있지만 이제 팀 상황에 맞게 차이를 잘 파악을 하셔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GitHub을 가지고 이번 실습을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GitHub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계정 생성이 필요한데요. 계정을 생성하시고 이제 계정을 생성하고 난 후에 위에 플러스 버튼을 누르셔서 새로운 레포지토리 생성으로 들어갑니다. 원하는 이름을 입력하시고 그 다음에 공개 여부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원하는 이름을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공개 여부를 선택을 하실 수 있는데요. 퍼블릭으로 저희는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 레포지토리 생성할 때 이니트럴라이저 할 수 있는 여러가지 파일들이 있는데 뭐 리드미를 추가를 한다든지 GitIgnon을 추가한다든지 할 수 있지만 저희는 우선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바로 크리에이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 체크박스 선택 없이 크리에이트를 하게 되면 이렇게 비어있는 레포지토리가 생성이 되고요. 이제 이 URL을 가지고 우리는 어떤 컴퓨터에서든지 이 퍼블릭으로 돼 있다면 이 프로젝트의 내용을 로컬 컴퓨터로 가져오거나 클론하거나 아니면 푸시풀하는 작업들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 나와있는 안내사항들이 있긴 하지만 참고만 해주시고 지금 영상에서는 제가 자세히 설명드릴 테니까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링크를 일단 복사를 해주시고요. 그러면 VS 코드로 돌아가서 우리가 작업하던 프로젝트에 터미널을 키우고 이제 한번 연결을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작업하던 VS 코드로 왔고요. 여기서 이제 GitRemote라는 명령어를 한번 쳐보겠습니다. 이 GitRemote라는 명령어는 해달 로컬이 지금 우리가 있는 이 로컬 프로젝트에 어떤 원격 저장소가 연결되어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보여주는 명령어인데요. 지금 저희는 이 프로젝트로 별다른 원격 저장소를 연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GitRemote에다가 GitRemote를 쳤을 때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연결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GitRemoteAdd를 한번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Add 명령어 뒤에는 두 가지 밸류들이 오게 되는데요. 하나는 Origin이라는 원격 저장소의 이름을 입력하게 되는데 실제로 이 이름을 변경을 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일반적으로 거의 모든 프로젝트들은 Origin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Origin이라는 이름을 그대로 사용해 주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뒤로 오는 명령어에는 아까 우리가 원격 저장소에서 복사하기를 했던 이 URL을 붙여넣기를 하고 엔터를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GitRemote를 입력을 해볼게요. GitRemote 엔터를 쳐보면 네, 방금 우리가 Add 했던 Origin이라는 이름으로 들어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GitRemote 하고 다시 V라는 옵션을 쳐서 한번 엔터를 쳐주시면 조금 더 자세한 정보들이 보여지게 되죠. 저희가 입력했던 URL이 보이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 이거보다 조금 더 자세히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GitRemote Show 그 다음에 Origin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네, 리모트는 Origin이고 URL이 좋고 그 다음에 브랜치는 지금은 아직은 알 수 없음 이렇게 뜨고 있는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는 GitRemote라는 명령어를 통해서 GitRemote라는 명령어를 통해서 지금 로컬 저장소와 원격 저장소를 이렇게 연결을 하게 된 거고요. 이제 우리는 이 연결된 원격 저장소에다가 우리가 수정한 코드 변경 사항들을 올리거나 아니면 원격 저장소에 수정된 내용들을 받아오는 작업들을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GitPush 명령어를 통해서 변경 사항을 업로드를 하고 GitPull 명령어를 통해서 원격 저장소의 코드를 가져오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원격 저장소에 우리는 비어있는 리포지토리가 만들어져 있고 그리고 로컬, 우리 지금 컴퓨터에 있는 로컬 저장소에는 여러 파일들이 있는 프로젝트를 우리가 만들었었죠. 그리고 이것들을 커밋을 한 상태로 지금 남아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GitPush 명령어를 통해서 이 로컬에 있는 파일들 혹은 명령 사항들을 이제 원격 저장소에 업로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GitPush Origin Master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고요. Origin은 우리가 아까 원격 저장소 이름으로 만들었었고 그리고 마스터는 이제 브랜치의 이름입니다. 여기서도 확인하실 수 있기는 한데 우선은 마스터로 입력을 여러분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엔터를 눌러주시면 우리가 아까 커밋했던 내용들 모두가 이제 이 원격 저장소에 업로드가 되게 됩니다. 내용을 읽어보시면 이제 업로드가 완료됐다고 나오고요. 그리고 GitHub으로 가서 한번 새로고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비어있는 리포지토리였죠. 새로고침을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커밋했던 모든 파일들이 올라오게 됐습니다. 앞선 영상에서 우리가 진행했던 커밋된 파일들이 업로드 된 것을 확인을 하실 수 있고요. 동시에 GitIgnore 파일에서 우리가 제외했던 파일들이 업로드 되지 않은 것을 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GitHub에서는 이제 웹브라우저를 통해서 우리가 커밋했던 내용들을 모두 확인을 할 수 있고요. 하나하나 들어가 보면 어떤 사항들이 변경이 됐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고 네, 그 삭제되고 수정된 내용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기에 너무 GitHub이 좋은 UI를 가지고 있고요. 웹브라우저 상에서 우리가 이런 모든 것들이 작업이 가능해지고 또 특별히 이 수정하기 버튼을 통해서는 우리가 실제로 웹상에서도 수정이 가능하게 되는데 우리가 여기서 간단한 오타를 수정하거나 한다든지 하는 간단한 작업들을 여기서 변경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커밋 메시지를 입력하는 것으로 완전 웹상에서 새로운 커밋을 알릴 수도 있습니다. new commit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네, 그래서 커밋 마스터 브랜치에 바로 커밋을 하게 되는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GitHub이라는 내용이 추가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요. 코드로 넘어가면 바로 변경이 적용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방금의 커밋을 통해서 원격 저장소에 있는 리드미 파일이 변경이 됐습니다. 제가 의도적으로라도 수정을 진행을 했는데 지금 현재 이 상황을 한번 이해하고 넘어가 봅시다. 우리가 로컬 저장소에서 작업했던 모든 내용이 원격 저장소에 업로드 되어서 좀 전까지는 원격 저장소에 있는 내용 전부는 로컬 저장소가 다 포함하고 있는 내용이었죠. 네, 동일하게 존재를 했었는데요. 하지만 이제는 웹상에서 우리가 리드미 파일을 수정을 했고 그러면 이제 원격 저장소의 파일에 변화가 생긴 겁니다. 이제 로컬 저장소에 있던 파일이랑 지금 원격 저장소에 있는 파일이 달라진 거죠. 그럼 우리는 Git을 통해서 어떤 협업을 한다고 했을 때 최신화되어 있는 코드는 이 원격 저장소에 유지를 시켜야 할 거고 그거를 계속해서 우리가 최신이 됐을 때마다 우리 로컬 저장소에 가져와서 이 변경사항들을 서로 같은 위치로 이렇게 맞춰 나가는 작업이 필요할 텐데 지금은 우리가 지금 원격 저장소가 조금 더 업데이트 돼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로컬 저장소에서도 따라갈 수 있어야 되고 지금은 아웃데이트되어 있는 이 로컬 저장소를 수정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원격 저장소에 있는 코드를 가져오는 작업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방법을 하러 한번 VS 코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GitHub Web UI를 통해서 우리가 변경했던 그 원격 저장소의 변경사항을 한번 로컬 저장소로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격 저장소의 코드를 가져오는 방법에는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우선은 좀 비교적 어려운 방법을 먼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터미널에서 이제 GitFetch라는 명령어를 사용을 할 건데요. GitFetch 명령어를 사용을 해서 이제 원격 저장소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오게 되는데 이제 원격 저장소에 있는 정보를 이렇게 가져오게 된 겁니다. 근데 GitFetch는 이제 원격 저장소에 있던 그 정보들을 가지고 오기만 하고요. 실제로 우리의 코드에 지금 변경된 사항이 안 보이죠. GitHub으로 바뀌었었는데 지금 리드미는 그대로 Git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적용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고요. 이제 왼쪽에 이걸 눌러보시면 새로운 브랜치 origin slash master라는 브랜치가 생겼는데 이게 원격 저장소에서 가져온 커밋들이 여기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가 지금 로컬 컴퓨터에서 가지고 있는 마스터 브랜치로 합쳐줘야 되는데 그 과정을 이어서 진행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GitMurgy라는 명령어를 통해서 GitMurgy라는 명령어를 통해서 가지고 왔던 그 패치해왔던 원격 저장소의 변경 사항들을 실제 우리 마스터 브랜치로 합치게 되는데요. 그래서 origin master를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지금 서로 다른 두 버전 origin slash master랑 마스터가 합쳐지는 그 작업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네 보시면 이제 리드미의 수정사항이 발생했고 네 GitHub이 정확히 변경이 된 상황이죠. 이렇게 이제 패치로 우리가 변경 사항을 가져오고 그 다음에 GitMurgy라는 명령을 통해서 실제로 가져온 커밋을 우리 기본 브랜치에 합치는 작업을 이제 수행을 하게 됐고요. 터미널 창에 보시면 이제 FastForward라는 내용이 보이는데 이거는 이제 GitMurgy를 하게 되는 어떤 종류 중에 하나고요. 이제 FastForward는 쉽게 말하면 잘 됐다 이런 말입니다. 네 그냥 그 기존 코드들이 충돌이 없이 너무 잘 머지가 됐다 되는 케이스들 그러니까 그 실제로 FastForward 하기만 하면 되는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경우들이고요. 크게 리드미의 충돌이 나지 않았고 이제 이 허비라는 영어가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상황이라 FastForward 머지를 통해서 리드미에 있는 파일 원격 저장소에 있는 리드미 파일이 잘 적용이 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추후에 이제 다루게 될 머지 컴플릭트가 발생하는 상황이랑 조금 차이가 있는 굉장히 잘 된 케이스라고 보셔도 되고요. 컨플릭트에 대한 내용은 추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원격 저장소의 변경사항을 로컬 저장소에 가지고 옴으로써 저장소 최신화를 우리가 완료를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어려운 방법 그러니까 명령어를 그냥 두 글 쓴 것을 조금 비교적 어렵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GitFetch를 통해서 원격 저장소에 있는 변경사항들을 가지고 오고 그 가지고 온 변경사항을 우리 로컬 브랜치에 합치는 작업 두 가지를 이제 이어서 수행을 해줘야 하는 GitFetchMurge 명령어를 함께 사용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었고요. 이제 FetchMurge를 한 번에 진행할 수 있는 명령어가 당연히 존재합니다. 비교적 쉽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GitPool이라는 명령어입니다. 네 말 그대로 원격 저장소에 있는 변경사항을 가져오고 한 번에 Merge를 같이 해주는데요. 방금 했던 FetchMurge를 한 번에 수행하는 명령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GitHub에서 아까와 같이 리드미 파일을 조금 수정을 해볼게요. 여기 앞에 부분에다가 GitAnd라는 내용을 추가를 하고 UpdateWithMe 네 라고 한 번 커미스를 다시 날려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원격 저장소에 또 수정사항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GitAnd라는 문구가 들어가게 됐고 이제 다시 아까랑 동일한 조건입니다. Git 원격 저장소에 있는 데이터가 변경이 됐고 이제 로컬 저장소에 이거를 가져와야 되는 상황인 거죠. 다시 VS 코드로 돌아가서 GitPoolOriginMaster라는 명령어를 쳐주는데요. 이 풀 뒤에 있는 origin은 원격 저장소를 지칭하고 그 다음에 마스터는 이제 브랜치를 나타내게 됩니다. 네 그래서 한 번 엔터를 쳐보면 네 방금 보시면 원격 저장소에 있는 거를 바로 가져온 다음에 머지를 한 번에 해버렸죠. 그래서 리드미 파일이 바로 변경된 거를 보실 수 있고요. 네 아까랑 같이 Fast Forward가 나왔고 이제 리드미에서 변경됐던 부분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GitPool 명령어는 한 번에 Fetch 해주고 머지까지 해주기 때문에 비교적 편하고요. 그리고 쉽고 편하고요. 그래서 좀 자주 사용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앞에 Fetch랑 머지를 두 개를 사용을 해야 되는 경우를 조금 더 어렵다라고 표현을 하기는 했는데 상황에 따라서는 반대가 될 수 있는 상황도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GitPool 명령어를 많이 사용을 하시게 될 수도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이제 Fetch 머지 방법이 더 좋을 수도 있는 게 Fetch하고 머지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아까 본 것처럼 Fetch를 했을 때 어떤 변경사항들이 났는지를 새로운 브랜치로 만들어주고 거기 가서 이제 Fetch된 변경사항들을 우리가 확인을 미리 해본 다음에 실제로 안전하겠다는 판단에서 설때 머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비교적 좀 더 안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잘 알아두셨다가 상황에 따라서는 맞게 잘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가 GitHub 계정을 만들고 그 다음에 로컬에서 변경했던 수정사항들을 원격 저장소에 올리고 그 다음에 다시 원격 저장소에서 변경됐던 상황들을 로컬 저장소로 풀 당겨오는 일련의 작업들을 간단히 진행해봤고요. 기본적인 일단은 명령어 사용법을 먼저 익히고 나중에 예시들을 통해서 한번 숙련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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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